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매일 제가 10개 주제, 10개 주제를 내보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유튜브를 한다 이렇게 해야 하겠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한 40년 정도 해온 거죠, 제가. 그러니까 회사를 떠난 지가 한 24년 정도 됐으니까 24년 동안은 콘텐츠 클리에이트로 활동해온 거죠. 주로 이제 과거에는 글이 굉장히 힘이 있던 시대는 기고, 그 다음 책주필, 그 다음에 강연 이게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활동이죠.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비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 10개 주제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자를 썼지만 지금은 이제 육성이나 화면을 가지고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바뀐 게 없는 거죠. 매일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내보내려면 6시간 정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70, 80하면서 계속 할 수가 있으면 아주 젊게 살 수 있는 방법. 매일 새로운 주제를 매일 10개 정도의 주제를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대지만 유쾌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점점 여러분도 이제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주제에 다루는 주제, 그게 이제 지평을 계속 확대해 가지 않습니까? 4년간 이제 선거 주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정시대폭락 주가가 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한 80조 정도가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린 건데 특히 이제 아시아 정권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조금 전에 이제 문을 닫은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s&p500이 약 35348 이제 5600에서 계속 지금 빠져 가지고 5348이고 이제 오늘 장 마감 전에 보면은 전일 대비해서 1.8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거거든 많이 하락을 한 거죠. 이 엔비디아 주가는 107불 27센터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장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지금 장외거래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78%포인트니까 미국 정시는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한국 정시 대만 정시 일본 정시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에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 리세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세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급등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7월 말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 9월 달에는 예상과 달리 0.25%포인트 정도 이자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0.50%포인트 정도 이자율을 따블 정도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겠지만 이제 돈을 80조 정도가 날아갔으니까 지가총액이 금요일날 굉장히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논평 주제를 삼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960년대 생들이 주로 권력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196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그 세대들이 이제 훗날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이기적인 세대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건데 이기적 세대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대에 탈탈 털어먹고 가는 겁니다. 그냥 야무지게 이제 오늘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계획을 계속 미루게 되면 저도 그 정도 액수인가라고 이렇게 궁금했는데 KDI에 계시는 한 연구원이 추계한가에 따르면 미래 세대가 매년 52조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을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약속한 연금은 계속 받지 않습니까 계속 받는데 다음 세대에는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지고 약속한 돈이 나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세대 간 약속이니까 그 총액이 52조 원이네요. 매년 52조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일평균을 따지게 되면 하루에 한 1500억 정도 그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세대의 국민연금계획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내고 받는 것은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적게 내고 오래 사니까 많이 받고 그거를 전부 다 다음 세대가 이제 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의로 사태도 보게 되면 세대 갈등 문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의로 서비스를 싸게 또 과잉으로 받으니까 이제 그 부담이 건강보험이 이제 적립금들이 다 소진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를 다음 세대가 이제 계속해서 그걸 지탱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는 아시다시피 아이들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세대 약탈을 해서 안 되는 거죠 젊은 세대를 어제도 보셨다시피 의과대학생들이 군의관을 가면 38개월을 근무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부일을 가면 37개월인데 아마 군의관이나 공부일을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기다려야 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의사분은 38개월이 아니고 38개월보다 훨씬 더 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제 세대 약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일종의 염전노예 제도와 같은 것을 운영해 왔는데 그걸 이제 합리적으로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았을 건데 그냥 젊은 사람들을 싸게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현대법의 원전에 해당하는 로마의 유스티아노스 대제의 유스티아노스 법정 같은 거 보면 각자에게 맞는 몫을 돌려주는 것이 정이고 올바름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욕심을 좀 줄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오늘 이 KDI에 계신 그런 분께서 지금 연금계획이 이대로 계속 지연이 되면 다음 세대가 매년 52조 원의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을 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국부펀드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1969년도에 북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어마어마한 저런 돈을 벌어들인 노르웨이가 국부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현 세대가 낭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가 그냥 사건만 터지게 되면 정부의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온갖 행패를 다 뿌리는 그렇게 살아선 안 되는 거죠 역시 서구 사회가 참 그래도 합리적인 겁니다 공짜 돈 주겠다고 하더라도 스위스 사람들이 거부하는 걸 보면 그래서 오늘은 다음에 한번 심정적으로 살펴보고 오늘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대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어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다룬 적도 있고 예상한 바대로 지방의 국립대 병원들의 교수들이 줄사직이 현실화되고 지방뿐만 아니고 서울에서도 국립대 병원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국립대 병원 교수 봉급이 박봉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봉급 수준이 낮을 겁니다 왜? 대학병원이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 교수들의 줄사직이 240명 정도가 넘었으니까 교수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의과대학생들은 많이 뽑아 놓으면 누가 교육을 할지 교육실은 떨어지지 않을지 그런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의료계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료농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의료대란인 것은 사실인 거죠 의료대란의 책임자와 실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건의 국회 청원이 여러분들 진행됐는데 두 건은 이미 완결됐고 의료 관련해서 한 건이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한 건은 국회 청원은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그런 창문회를 개최해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의과대학 교육이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합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의학 교육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의학평가원 의평원의 여러분들 평가 기준을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것은 1960년 재생들이 굉장히 익숙한 절차적 합법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마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교체가 되게 되면 소위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무력화시켜서 의과대학 정원을 합리화한 그런 관리들이 법정에서는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의대 교육과 의평원 갈등 정폭 문제를 오늘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